오늘은 김포시 통진읍에 자리하고 있는 나래 스튜디오에서 유에즈니트 가이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정신, 영혼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새로운 성장 방향, 새로운 교훈을 계속 찾아나서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박응래가 보내드립니다 노을진 인생길 지난 세월 당신과 나 하루같이 살아온 세월 사랑하며 살기에도 고자라니 우리 서로 믿고 살아요 세월이란 해를 타고 함께 갈 사람 한평생을 함께할 사람 노을진 인생길 누굴 믿고 살아요 당신 곁에 그 누가 있나요 내 일생의 동반자 고정한 내 사랑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해 내 마음 내가 내 예 하루같이 살아온 세월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라니 우리 서로 믿고 살아요 세월이란 해를 타고 함께 갈 사람 한평생을 함께할 사람 누울 지는 생길 꿈을 믿고 살아요 당신 곁에 그 누가 있나요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내 사랑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누울 지는 생길 꿈을 믿고 살아요 당신 곁에 그 누가 있나요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내 사랑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 고치게 살아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내 인생arians 당신과 함께 남은 người 보며 믿고 살아요 남은 인생 남자 남은 인생 지하여 남은 인생 consistency 남은 인생NER 남은 인생 ai 남은 인생 Center 남은 인생 nhialter